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 좀 많이 고급집니다. 이거 제가 홍석희 이사랑 얘기하다가 레슨으로 한 건데 너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가 된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이 차이를 모르면 폭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되게 중요한 차이인데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잖아요. 돈 얘기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돈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그 지불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페인, 지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게 하나가 있거든요. 똑같이 페인이 아니에요. 베팅이 있습니다. 베팅. 똑같이 내가 돈을 주지만 이 페인과 베팅의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망하나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페인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내가 사과를 사 먹고 싶어요. 그래서 5,000원을 주면 사과를 3개를 받습니다. 이거는 아주 페인과 베팅은 섞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스펙트럼 싸움인데 이거는 사과를 사 먹는 구매 행위는 페인에 아주 99% 가까운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책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다 광고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지불했죠? 그러니까 Pay for advertisement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Pay가 아니에요. Bad이에요. Bad. 왜냐면은 내가 사과를 사 먹는 행위에는 어때요? 내가 사과를 사 먹는 행위에는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 즉시 어떤 부가가치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예측이 100% 가능합니다. 근데 왜 아까 제가 100%라고 안 하고 99%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과의 맛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90%라고 봐도 되겠네요. 왜냐면 어떤 과일 먹었을 때 여러분 맛없을 때 있잖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귤을 사고 똑같은 사과서 어떨 땐 기분 좋고 어떨 땐 안 좋죠? 이게 100% Pay가 아니에요. 근데 광고는 뭐죠? 거의 90% 배팅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광고에다가 돈을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장된 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돈을 똑같이 소비하는데 보장된 게 있고 보장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Pay가 좋고 배팅이 나쁜 거냐? 절대 아니에요. 배팅하면 도박, 갬블링 개념이 있어갖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Pay는 선형적인 거고 상단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확히 보여야 돼요. 배팅은 비선형적인 거고 상단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를 잘하면 어떻게 되죠? 10배, 100배 배울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어떻죠? 대부분의 광고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다 적자로 갑니다. 80%의 광고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별의별 미친 짓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별의별 미친 짓이.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걸로 가볼게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 교육비를 지불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We pay money for the education. 그러니까 교육에서 돈을 지불했답니다. Pay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게 결정돼 있을까요? 어떤 게 예측이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생각보다 가능하지만 이게 점점점 올라갈수록 교육은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팅에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한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비는 여러분 페잉일까요? 배팅일까요? 무조건 배팅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 근데 다 철석같이 뭐라고 믿고 있는 거죠? 뭐라고 믿고 있는 거죠? 페잉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근데 거기서 배팅을 할 때 1원칙은 뭐죠? 1원칙. 내가 그 실패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고 나 자신을 교육하는데 내 생활비의 10%를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무조건 배팅을 해야죠. 다 날려도 떨어지면 10배, 100배. 그러니까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한테. 근데 만약에 아이들 사교육에 몰빵을 한다. 그럼 어떻죠?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근데? 그럼 교육이 그렇게 그러면 배팅의 스펙트럼이 가까운데 이게 이거를 어떤 맥락에서 분석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이게 페잉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뭐죠? 만약에 교육의 목적에 공부뿐만 아니라 베이비 시팅 기능이 들어있다. 아이를 돌봐주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위험지역에 있지 않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데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 개념이 들어가서 테이크 케어링 케어링이나 베이비 시팅 기념 뭐 키드 시팅이란 말은 없는데 아무튼 어린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내 아이를 관리하고 리스크에서 보호하는 기능으로 가면 이거는 뭐예요? 가치를 예측되는 걸 바로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맥락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뭐가 나오겠어요? 딱 나와야 되죠? 뭐가 나오겠어요? 독서는 페잉이랑 베팅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잃어봤자 책값이에요. 책값 책값이에요. 책값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 종이원가 그게 막 전부가 아니에요. 그 지식에다가 여러분이 종이원값에는 페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유통과정에도 페잉을 그러니까 최소 50%는 페잉이에요. 왜냐하면 유통과정에서 40%가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이원가 최소 60%는 페잉인데 여러분 거기 40%는 베팅해요. 내용에다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독서처럼 상단이 열린 게 없는 거예요. 상단이 열린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되게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린 거 제가 이거 홍석희 의사한테 2시간 동안 설명했거든요. 우리 사례로 이제 하면서 1시간 했나? 아무튼 밥 먹고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했는데 이 페잉과 베팅을 모르면 여러분 절대 비즈니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인생을 사랑하는데도 내가 이거는 페잉이다 이건 베팅이다 이것만 구분해도 싸움도 안 나고 너무 편해져요. 근데 우리가 교육을 다 페잉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뭘 썼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학원에 보냈는데 다 미적분이 이해하나요? 못하는 애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가치를 갖고 왔죠? 갖고 온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베팅하는지도 모르고 페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페잉과 베팅 차이 이건 진짜 내가 볼 때 미국 유튜브에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개념이거든요. 스펙트럼으로 사고하는 게 되게 좋은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페잉과 베팅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고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셔서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라는 거 여러분 행복밖에 없죠.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갖고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와이프랑도 많이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와이프 이해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다 됐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와이프만 이해 시키는 게 어려울까요? 직원들이 이해 시키는 것도 어렵고 부모님 이해 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패비용을 떠안을 수 있냐 이 싸움이에요. 내가 부자라는 거는 실패비용을 떠안을 줄 모르면 사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도전할 일이 없으면 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엄밀히 말하면 되게 이게 철학적인 거고 이 페인과 베팅만 진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